오늘 네 번째 순서를 진행하게 될 매니저 박병주입니다. 최근에 이제 인수합병 이슈가 굉장히 시장이 화두로 되면서 SM 같은 경우는 카카오하고 하이브가 서로 서로 이제 지분 경쟁을 막바지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서 결국은 깔끔하게 이제 끝났습니다마는 주가가 SM의 시가총액이 거의 2배 이상 SM 시가총액은 거의 1조가 넘는 시가총액이 있는데 그게 2배 이상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제가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이 종목도 지금 이제 이번 3월 17일 날 주주총회를 통해서 본격적인 표대결이 들어갈 종목이 됩니다. 덕후에 이 종목은 또 실적 대비 굉장히 저평화된 그런 종목 그런 부분과 갖추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좋은 투자의 인사이트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보유한 종목들을 리뷰를 조금 하겠습니다. 보유한 종목들이 지금 움직임이 지금 상당히 이렇게 상당히 좋아가지고 그런 종목들의 보유 종목을 리뷰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이제 세아베스틸 지주입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매수하고 나서 생쇼에서 수익게임에서 매수하고 나서 지금 46.3%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하고 나서 잠시 주춤하고 있는데 여기서 매물대를 돌파하고 나서 위꼬리 되는 매물을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행보하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지주회사입니다. 지주회사 요즘에 지주회사들이 그동안 홀대를 받았는데 자회사가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상승을 열어두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4월 26일 날 미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거기에 한미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원자력의 관람 부분들을 미국과 역할 분담을 확실하게 종교를 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에 미국 같은 경우는 세계의 지배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주 능력은 뛰어납니다. 그런데 유럽 시장이 지금 원자력 시장 규모가 앞으로 100조 되는 그런 시장 되는 규모가 되는데 미국은 수주를 하고 한국은 설계하고 시공을 하는 그런 동맹체제로 가면 한국 입장에서는 대단한 그런 수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지투파워라는 종목 이 종목을 지난 시간에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9,390원을 기록해서 소폭 수익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4월 26일 그 무렵까지는 계속 보유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수익을 기대하고요. 그리고 한전기술 같은 경우도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려서 지금 1차하고 2차 목표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달성을 하고 지금 4월 말까지 들고 4월 26일 무렵까지 들고 한다면 저는 내심 한 번 여기서 두 배 정도도 한 번 기회를 합니다. 오늘은 살짝 그 이제 어제 지난주에 윗골이 달면서 십자형으로 지금 보합세를 유지하면서 매물을 잘 소화하고 있는 그런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그 말씀을 드렸던 이제 히림이란 종목이죠. 히림 이 종목 히림도 히림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지난번에 이제 네옴 시티 관련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렸던 그 종목이 되겠죠. 말씀드렸는데 현재는 소폭 지금 그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여전히 이제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그 매수할 종목 그 가격을 보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2만 550원입니다. 휴마시스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2만 550원 휴마시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오늘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냥 갭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거의 25%까지 가다가 제가 지금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냥 반도로 급등해가지고 과연 20% 범위 아래에서 매수할 수 있까 조금 가슴을 졸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금 20% 아래로 떨어져가지고 18%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다행히 제가 매수를 했는데 이 종목의 포인트는 현재 실적 대비 저평가도 있지만 적대적인 M&A 비상이 걸려있고요. 또 한 가지는 또 한 가지 또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준비한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자료 보실까요? 자 보시면 먼저 무상증자 이슈가 나왔습니다. 무상증자 이슈가 이번에 바로 나왔는데 무상증자를 무려 300%를 한다는 그게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무상증자에 대한 신주 상장일은 4월 14일까지고요. 결정은 3월 10일에 했는데 그렇다면 이때까지 이때까지 무상증자에 대한 이슈가 남아있는 겁니다. 약 한 달 정도 무상증자 이슈가 남아있고. 또 한 가지는 3월 17일 날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 회사가 지금 이익이 굉장히 많이 남고 있어요. 더군다나 코로나 진단키트를 판매해가지고 막대한 순위가 영업익을 남김에도 불구하고 주주들한테 굉장히 소홀하게 대접을 하고 있다 해서 지금 소액 주주들이 3월 17일 날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번에 경영진을 해서 자기들이 경영진을 차지하겠다는 그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된다면 주가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보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질문이 있다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한번 주시겠어요? 네 이 종목은 오늘 이제 올라간 게 무상증자 세 주 주는 것 때문에 올라갔거든요. 부상증자가 나오면 이게 걸리락으로 급등이 당연히 나오고 300% 주면 이거는 가볍게 상을 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다 해봐서 아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종목이 이제 실적 대비 저평가 된 부분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치고 있지 않는데 매물을 좀 잡아서 갈 듯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한가 치는 것보다는 일단은 매물을 더 잡아서 끌고 갈수록 생각되고요. 그리고 3월 17일 날 표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또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종목의 목표가 전략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목표가는 2만 3천 원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3만 1,500원. 그리고 선절매 가격은 1만 7,8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